저는 오늘 카라의 새 앨범, 판도레 안무를 맡고 있는 핫측스의 최서원이라고 합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저희 K-POP 스타 트레이딩 스쿨에서는요. 카메라가 왼쪽, 오른쪽, 그리고 위에 정면까지 다각 촬영을 하고 있으니까요. 효과적으로 공부하실 수 있을 겁니다. 이번에 카라의 새 앨범, 판도레 안무는요. 기존에 카라의 색과결은 조금 다르게 세련되고 섹시한 이미지를 조금 더 부각시키기 위해서 손동작과 힙동작을 조금 사용해봤습니다. 일단 가장 중요한 것은 전주하고 사비에 있는 안문데요. 전주를 먼저 한번 배워보도록 할게요. 처음에 시작을 5, 6, 7, 8에 손목의 스냅과 다리의 점프를 이용해서 서주시면 되고요. 양쪽 방향으로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